두 장 제거 그 흔한 예비 하나가 안 나와 화상만 좀 덜 떴어도 살았을텐데 게이 슬더슨 퓨즈빌 퓨즈빌 하아... 망스멜 시게 난다 퓨즈빌 킹쌀 갓머닝 카드 좀 떠보자 에임 이슈 퓨즈빌 잔상 잔상? 뿔 달린 짐승이 찌르고 짓밟은 것처럼 보입니다 아잇 한번밖에 안 눌렀거든? 스네코 해굴 튕겨내기 또광 또화 샷세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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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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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수호자 컷 이자상 독바 짠짠 짠짠짠 짠짠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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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튕겨내기 바람쎄다면 깔때기 이렇게 이렇게 살게 없다고 상점 닫아라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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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공포 으 아까 독 빠르기 먹을걸 그냥 으 이 전상 너무 매력적이여가지고 독바 없으면 딜 많이 모자랄텐데 딜이 모자란 만큼 방어 도는 오지는 아 아 너브 탱탱해서 그만 10방어 8딜카드 못참지 못참지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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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카드 좀 나왔으면 엘리트 잡으러 갔을텐데 엘리트 잡기도 애매하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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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런거 말고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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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반상이 많은 사이런트 망단 신경독 튕겨내기 신경독 나온거는 좋긴한데 이잔산과 스네골 독박 이잔산과 스네골 독박 이거 보스 감당되나? 아이고 훔위 히야 으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어 애매한데 애매아 아 저거 때렸어야 했네 어휴 어휴 이런 아 실수했다 안녕하세요 실수 좀 덜 했으면 벌써 잡았지 아 아드 받다 줘 쓰 쓰 쓰 이 정도면 이게 산막에서 기적적으로 덱이 완성될 일은 없을 것 같고 아무래도 많은 것 같은데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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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화상 그만 쳐 넣어 으이씨 아하 안버거 뒤진다 차라리 차라리 뒤진다 압축하는거 억울해서 먹는게 더 좋아도 안먹어 차라리 진다 압축하는거 억울해서 me 에 아 그 아 으 진짜 더럽게 약하네 진짜 더럽게 약하네 쇠머리 앙하리옵나오디 쇠머리 앙하리 와하우 안돼 다 모았는데 불타는 엘리트야 강화할 틈도 없어 이렇게 죽는걸까 희망을 주는 이유는 큰 절망을 위해서죠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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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두 강화 이벤트 저에서 띄우면 된다. 가사 칼날 왕. 아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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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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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 정도면 잡은 걸로 쳐줘야지. 또... 이번에 또 무슨 짓을 하려고..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후... 근데 보스전에서도 못자는데... 강화도 못하고... 잠도 못자고... 안 돼... 올 강화 안 떴어... 아... 안 돼..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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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이 이래도 안주고 이래도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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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독하다 독해 이걸 사네 과일 주스 과일 주스 과일 주스 어쩌라고 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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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好吧 게 으 하더라도 마일주스 한 잔 정도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오오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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 다이 다 작은 카카 나가 덱 딱 11장이지 11장이면 고개랑 반사신경이랑 그러면 7장에 3장 뽑고 2장 뽑으니까 100% 맞지 계산이 틀린가? 음 100% 맞다 상태 이상 들어오면 100% 아닌데 장방위 캘리퍼스? 장방위 캘리퍼스? prod 전략과 강화야 파워카드를 다 털 거 아냐 하하! 호호! 호호! 깰 수 있나? 어떤 희망인가 이런 이런 큰일 났다 얘네 잡고 유물 뭐 나오면 괜찮지 위장크림 붕대 붕대가 1등상 깎아털 붕 아니 지금 향도 먹으면 필요 없다고 밤뿔? 필요 없겠지 어차피 버리지도 못해 밤뿔 탐스럽네 아 아 아 아 어 아 아 아 아 턴크스탄 썰어주는 중 안녕하세요 턴크스탄 썰어주는 중 턴크스탄 썰어주는 중 깬걸까 아닌걸까 이제 상태이상 없어서 훨씬 잘 돈다 상태이상이 아니라 뭐냐 저거 뭐라그래 이거 디버프 심장은 어접이고 사일런트는 고수다 턴크스탄 썰어주는 중 턴크스탄 썰어주는 중 턴크스탄 썰어주는 중 레디에도 체력 하나도 안갖겨 턴크스탄 썰어주는 중 턴크스탄 썰어주는 중 단도데기였습니다 스릉 승리 메리 추석 메리 추석 가나다라 마우스님 3개월 구독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오예스 내가 이겼다 심장허접색 가나다라 마우스님 지민